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89번째 영상에서는 콜라로 콜라병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최근에 유튜브에서 코카콜라 광고 영상을 보는데 불현듯 나는 언제쯤 코카콜라와 콜라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코카콜라 광고주에게 제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코카콜라로 콜라병을 그리게 됐습니다. 코카콜라 그림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 클래스 유강의 5강에서 보실 수 있고요. 죄송스럽게도 유료라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 유강의가 끝나는 대로 무료 강의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유료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다음 90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모든 것들을 미술재료로 활용하는 그날까지 주뱅음 미술은 계속됩니다. 일상생활 속 모든 것들을 미술재료로 활용하는 그날까지 시작합니다. 일상생활 속 모든 것들을 미술재료로 활용하는 그날까지 해라자의 삶은 계속됩니다. 일상생활 속 모든 것들을 미술재료로 활용합니다. 아멘